삼성중공업의 수주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외신지 트레이드 윈즈에 따르면 그리스의 셀시우스 쉬핑과 일본의 NYK 라인은 엑슨모빌의 한 LNG운 반선을 올해가 가기 전에 발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셀시우스 쉬핑과 NYK 라인은 올해 들어 삼성중공업의 LNG선을 대거 발주 중인데요. 게다가 2021년을 약 2주일 남겨둔 시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종지부를 찍을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으로의 발주는 확정적이며 단지 발주 척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에 힘입어 드릴 심 매각 등 악재를 털어내고 선박수주의 열을 올리고 있는 듯합니다. 성과가 오르고 있는 이상 하루라도 빨리 발주하는 것이 선주로서도 이득입니다. 조만간 보도될 수주 소식을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올해만큼 LNG선 수주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리스 선주사 코스타말레가 아시아 소재 조선사의 8척의 컨테이너선을 주문한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그리스계 선주사인 코스타말레는 아시아 소재 조선사 한 곳에 1만 3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하는데 이번 계약에 6척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2척의 확정 물량에 6척 옵션분을 더해 총 8척의 발주가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코스타말레는 이번 주문으로 3년 만에 컨테이너선을 주문하게 됐으며 2018년 중국 조선사인 양지장조선에서 1만 2천 6백 90 TEU급 선박을 발주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조선 2척이 2023년 3분기부터 2024년 1분기 사이에 인도할 예정이어서 단 납기가 가능한 조선사가 가장 수주에 유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타말레가 가장 마지막에 발주한 중국의 양지장조선은 이미 올해 3월에 30억 달러가 넘는 수주액을 달성하며 올해 목표를 조기 달성해 수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사의 경우에도 역시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많은 컨테이너선 수주로 23년 3분기에 납기가 가능한 도크는 없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수주한 대우조선의 양만이 단 납기가 가능해 이번 8척의 수주 대상 조선소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전 일본 조선사 현황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납기가 가능한 여유있는 도크를 가진 일본 조선소가 수주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성과를 생각하면 일본 조선소로 기술과 품질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조선소로 발주를 넣을 것입니다. 컨테이너선도 LNG선처럼 성과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대우조선의 양이 반드시 코스타마레가 발주하는 8척의 컨테이너선도 수주하여 남은 도크도 꽉꽉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